이 덴들라이언은 좀 확신은 없지만 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이 바랩, 희망을 노래를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생각해보면 그 초창기 때는 뭔가 외부에서 이 외부적인 요인을 좀 많이 찾았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끌어주기를, 누군가가 밀어주기를 제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고 상황이 좋아지기를 좀 많이 바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로 이 스모그라는 곡에서는 눈앞에 있는 안개를 하나씩 걷어가면서 자그마하게 희미하게 보이는 그 불빛들을 따라서 계속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가는 그런 조금 더 자발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빛과 함께 또 여러분들 박수 소리와 그리고 응원의 목소리를 따라서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다 보니 이렇게 멋진 무대에, 잘 찾아진 무대에 당당하게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며 다음 곡은 이적 선배님의 그대랑 이라는 곡을 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그대랑 이라는 곡을 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랑 이라는 곡을 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잡아둬요 너는 그땐 아닐 수 없어요 그대란 하나 되어간다면 우리가 우리가 되어간다면 그 춤은 보내고 어깨도 품하고 날짜들었고서 떨려오는 방금을 깔아 쉬고서 그대란 함께 갈래요 또 끌어안고 갈래요 서로에게 서로라면 더 하나는 다 없어요 오싹한 납돈어치고 뜨거운 물구덩이 오싹한 납돈어치고 멈추지않아요 이제 내 손 잡아둬요 하얀 잡아둬요 너무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간다면 운acht구니가 누가 되요 간다 베로 매니저쿠구니여 무안고 근데 내 주문에 내 감안 많이 깔아 무새한 눈에 부려서 매니저쿠구니여 지금 뱅마는 저는 믿음선배우 아무도 그런 말일 수 없어요 그대란 하나 되려간다면 우리가 우리가 데려간다면 저는 믿음선배우 그대가 두번째 두번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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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너 gained him 소還是과 Emma 너야 감사합니다.